경기도청이 본격적인 수원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는데요. 오랜 기간 도청이 자리했던 원도심 상권엔 청사 이전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상인들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옛 경기도청 앞에 한 식당. 점심 장사로 바쁠 시간이지만 분주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 고객인 도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이 모두 광교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4, 50만 원씩 벌었던 점심 매출은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혹독한 코로나도 견뎌낸 주인은 한숨뿐입니다. 다른 가게들 역시 한산하긴 마찬가지. 오가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빵과 커피 등 간식을 즐기는 발길도 연달아 끊겼습니다. 삶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아침에도 없고 점심에도 없고 저녁에도 없고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공무원과 방문객 등 5천여 명이 사라진 주변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급기야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골목 상권을 되살릴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남으로써 여기가 어떻게 어떻게 좋아진다 하는 청사진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떠나고 나면 니네는 알아서 살아라지 이거는. 경기도는 옛 청사에 행정 문화 관련 기관들을 입주시킬 계획.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도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실현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